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대접받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모거나 자식들이 잘 풀렸으면 하고 바라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내 자식은 제발 일자리라도 가져야 할다는데 하고요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무슨 사 이 사자 붙은 직업을 원하고 좋아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젠 전문직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무조건 그 사자 붙은 직업을 바라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대학에 간 자녀들도 학교를 나오면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니까 대학 공부 말고도 전문직 쪽의 공부를 따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엄청 부담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저 일할 곳이 있다면 꾸준히 일할 자리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네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구직자들도 전문기술직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전문기술을 배우느라고 구슬땀을 흘리더라고요 네네 이 전문직 아이고 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국악을 전공하는 분도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요 국악 전공하고 나와서 생각했던 직장 잡기가 역시나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또 사회단체에서도 국악 지도사나 국악 전문 강사들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전공자 쪽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난감한 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전문예술직종인 국악 전공자들도 대접받고 일자리가 많이 열리기를 빌어드립니다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도라지 타령 노들깡변을 김보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도라지 타령 노들강변을 김보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기 광대 아니 무슨 장사를 해보자고 그래 요새 되는 장사가 뭐가 있다고 아니 나는 되던데 수입도 짭짤하네 야 광대 웃었나 뭘 바랐는데 배시시시 혼자 웃어 아 이 사람아 그분이 오시는데 나도 선물 받아야지 그분? 누구? 누가 오셨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 아 싼타지 싼트겠는가 에헤이 싼타고 광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 그래 벌써 선물을 받았다고? 여보게 오랜 말이야 아무리 받으고 나한테 선물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선물하기로 했네 간단한데 뭐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 선물 챙겨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아니 어떻게 말인가? 아 팔었지 지금도 잘 나가 자자자 봐봐 이 인형들 가방 구두 화장품 목도리 반지 팔찌 귀걸이 어 그걸 팔고 있다고? 그게 팔려? 어떻게 말이야? 아 재고품 쌓아놓은 거 갖다가 포장 바꾸고 산타 성탄 선물 이렇게 써놓아봐 응? 아이 그러면은 이 재고에다가 포장만 확 바꾸고 성탄 선물 특별 상품 이렇게 써붙이면 팔린다고? 아 그럼 전에 하던 대로 전포정리 공장정리 재고떠리로 하든가 자 골라요 골라 성탄 특별 상품 네 방금 나온 성탄 귀걸이 산타 장갑 금방 나온 산타 가방 구두 선물 사려 올리시구야 어? 나도 나한테 성탄 선물을 줘야겠네 딩동댕 선물 산타 부츠요 자 산타가 준 부츠 이거면은 애인 연인의 마음을 확 잡아줍니다 네 이 부츠 선물하면 바로 팔짱 끼는 선물이 와요 산타 부츠요 산타 코트도 있습니다요 자자 성탄 선물 골라봐요 자 이것은 재고가 아니라 산타 신상품 방금 나온 특별 상품입니다 잊지 못할 선물을 골라봐요 아이고 여보게 이래서 오지 않는 산타 우리가 부르고 이거 잘 팔리면 아 외로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지 자 산타가 왔어요 선물이 왔어요 네 예수전 가운데서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성탄 선물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요 포장만 바꾸거나 해서 성탄 특별 상품처럼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마음먹음만치 선물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거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겉만 바꿔서 내놓는 이 성탄 특수를 노린 상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런데요 또 연말연시까지 빈손이다 선물할 게 없다 싶을 때는 뭐 마지막에 남은 거 있잖아요 뭐죠? 아주 빛나는 반짝반짝한 선물 아 뭐예요? 사랑이요 아 사랑?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5.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백화평으로 문의 국악방송 아 예 comic 공연이 시국 시국을 마자 야 야ña여 땡 국악방송 국악관 llam이 시국을 마자 철타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신음이 지봉 이수강에게 보내는 섣달 편지입니다. 신음과 이수강은 선조 때부터 인조대왕 시기에 활약했던 전문 외교관이고 문장가였죠. 나라가 어려웠던 때 서로 번갈아 가며 중국 명나라 사신으로 나가서 외교 일선에서 일했고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나 정명호란 때 외교 일선에 나서거나 외교 문서 작성에 직접 나섰던 신음과 이수강. 특히 지봉 이수강은 실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잖아요. 지봉 이수강은 명나라를 세 차례 하나 찾아갔던 전문 외교관이었죠. 그리고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죽이는 걸 보고서 벼슬을 버렸고요. 네. 상천 신음은 인목 대비를 패하는 데 반대하다가 귀향살이를 했는데요. 그 무렵에 신음과 이수강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글을 돌아볼까 합니다. 네. 신음은 50세가 넘은 나이에 귀향살이를 하고 있고요. 이수강은 벼슬을 버리고 광해군을 돕지 않겠다. 그러니 서로가 참 견디기 힘든 때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때에 상천 신음은 자기보다 3살 많은 지봉 이수강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니 갑절이나 괴롭습니다. 죄인이라 심부름권 보내 안부 묻기도 힘들군요. 보내주신 서신을 받고 나니 목마른 일신에 위로가 됩니다. 네. 이걸 보면요. 지봉 이수강이 그 상천 신음에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전하고 또 신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답장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수강은 그냥 편지만 줬던 게 아니었죠. 네. 편지를 보고 그간 지내신 일들 짐작합니다. 더구나 신년 새해 달력까지 보내주시니 더욱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을 넘어섰구나 싶으니 저렴한 생각이 납니다. 네. 상천 신음이 귀향살이를 하면서 달력을 받아봤다. 아이고 네.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고을에 현감 4도 정도 돼야 그 새 달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 거기다가 상천 신음은 자신이 벌써 50이 넘은 나이라는 게 놀랍고 철양하기까지 하더라는 심정을 토로했잖아요. 네. 한때는 같이 국사를 논의하고 외교 문제를 어찌할 것인지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에서 일했던 사이였는데요. 네. 신음은 귀향살이 신세가 야석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봉 이수강은 벼슬을 버리고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요. 언젠가는 서로 다시 만나서 국정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 나은 그 지봉 이수강이 달력과 유로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가 갑자기 50줄 넘은 나이에 이를 줄이야. 더구나 서로 흩어져 쓸쓸히 지내야 하니 이 심정 어떻겠습니까. 밖에는 그저 호랑이들이 노리고 있는 이때 터놓고 대화할 길도 없군요. 오직 건승하길 빌며 줄이겠습니다. 네. 옛사람들은요. 나이 50세만 넘어서도 그냥 깜짝 놀라며 뭐라고 살았든가. 앞으로 어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엿보이죠. 그렇습니다. 유배지에서 받은 편지와 달력이 고마워서 답장을 쓴 상천 신음이 동지 딸에 쓴 편지를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신음이 이수강에게 보낸 섣달 편지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에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변진심의 노래로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띄워드립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변진심의 노래로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들어봤고요. 한 곡도 이어 봅니다. 가야금 명창 녹음방처를 안숙선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지금 공방지역 달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 한 지붕에서 딴 방 쓰신 분 아예 독방 쓰시는 분 공방살 낀 분 계신가요? 저기 공방살이라고 했나요? 아 손님 지금 각방을 쓰고 있나보죠? 아니 각방이 아니라 아주 딴 집 살고 있거든요. 이혼하셨군요. 혹시 재혼을 원하시나요? 아이고 제 입으로 짝을 찾는다. 밤이 외롭다 말하기가 참... 아 네네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 체험열차 재혼 칸 마련했거든요. 에? 기차에서 재혼자들 만나게 해준다고요? 아이고 참 그냥 목욕이라도 할걸. 머리고 오시고 이 꼴로 만나면 바로 채이고 퇴짜놓을 텐데. 맵씨 걱정 마세요. 제대로 짝 만나는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은 있는거죠? 네 낮은 직장일 밤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죠. 아 투잡 대접받습니다. 자 추천해드릴 테니 잘 보세요. 이 여성에게는 술 좋아한다 소리 마세요. 술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아 나는 보증 때문에 이혼했는데요. 아 네네 친정지 보증설 일 없는 분으로 추천드리죠. 자 이 여성은 딸아이가 있는데 전남편이 신용불낭자였거든요. 맞벌이 할 생각 있다고 합니다. 성격 취미생활 시원시원하고요. 아 예 전 그 신용불량 정도는 아닌데요. 대출받은 게 좀 있긴 하지만요. 네네 대출이 조금 있다. 아 뭐 조금 정도는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여성은 얻어맞다가 이혼했거든요. 혹시 격투기 좋아하나요? 아이고 제 취미인 그 가끔 등산 정도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얻어맞고 이혼한 뒤로 격투기를 배웠답니다. 에? 여자가 격투기를 배웠다고요? 아이고 나 그거 구경도 안 하는데요. 아 네네 격투기 기술 걸 이유가 없겠네요. 자 나이 혈액형 미모 재산 취미생활 성격 기타 등등 따지고 싶은가요? 아니 그 저 뭐 사진이랑 말 들어보니까 뭐 딸이 있긴 해도 서로 맞추면 괜찮겠는데요. 저 혹시 그 잘생긴 남자를 원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남편이 아주 잘생겼는데 원체 바람을 피웠답니다. 아 지금 저쪽에서 만나자는 신호가 들어왔거든요. 아 네? 아 그럼 당장 만나죠. 저 여기 재원 찻집 재원 낯집 칸 있나요? 네 오세요. 자 자신있게 재원여까지 칙칙폭폭 달려볼까요? 삑삑! 춘향가 가운데서 첫날 밤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혼하신 분들 중에는 재원을 바라시는 분도 많고 또 재원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재원을 바라는 분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재원 중매회사가 요즘 무척 바쁘다죠.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노총각이 재혼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버잖아요. 그거 큰 화제였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거는 아무런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재원 남녀 모두가 특히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있어도 재원에 성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죠. 그럼요. 아무래도 재원하신 분들은 한 번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또 재원하신 분은 또 신혼처럼 알콩난 걸 사실 거고 또 재원을 바라는 분들은 좋은 짝을 또 찾으실 거고요. 네. 언제든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wait a minute.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열희명창 열 분의 판소리 공연 감동 판소리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찾아갑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자리에서 느끼는 최고의 무대 박송희, 남해성, 신영희, 안숙선 명창 등 최고의 소리꾼 열 분이 만드는 부루의 무대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특별 후원으로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감동 판소리 부산공연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무대, 더 소중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용유산원이 줄다리기를 통해 국내 무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 특별전시회가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국립무용유산원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대상은 한국의 줄다리기 총 6건으로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무역문화재가 포함됐으며 동아시아 3개 국가의 줄다리기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4개 주제로 줄다리기의 의뢰와 놀이, 이제 줄을 당겨보자, 한바탕 잘 놀았네, 줄을 당기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제별로 영상, 사진, 실물자료, 패널 등을 활용해 다채롭고 흥미롭게 꾸며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아트피아에서는 모교음악회의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판소리와 정가를 선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모교음악회 한국의 구음 판소리와 정가가 12월 10일 오전 11시 무학홀에서 펼쳐집니다 국악인 양성필의 친근한 해설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가와 영재시조의 명인 김향규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전수장학생 오영지가 출연합니다 이 밖에도 기타와 아코디언, 퍼커션 연주가 더해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수성아트피아와 티켓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는 우리 소리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종로구 문화재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해설이 있는 국악풍류산방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 공연인 12월 12일에는 경기민요와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고 12월 19일에는 가야금병창과 송서, 율창 마지막 공연인 12월 26일에는 서도소리와 옥류금, 해금산조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한국전통음악학회장 서한범이 사회를 맡고 청중에게는 전통차와 한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전화 02-379-713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알찬 마무리, 새로운 시작, 다비움 다체험 프로그램이 1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사업과 연계해 공주지역 문화유산 탐방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와 신청 접수는 한국문화연수원 전화 041841-5050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전통문화복합체험관 한국의 집에서는 전통 한옥, 궁중음식, 전통공연이 어우러진 풍류가 있는 송년회를 제공합니다 풍류가 있는 밤, 한국의 집 문화송년회가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한국의 집 송년회는 한식 뷔페코스와 전통예술공연으로 구성됩니다 한식 뷔페코스는 한식 전문가들이 제철재료로 만든 50여가지의 메뉴로 구성되고 전통예술공연은 태평성대, 설화무, 아리랑협주곡 등 8개 프로그램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돼 감후하게 진술을 선보입니다 이용문의는 전화 02-2266-9101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지 홍보 전시회는 내년 1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시 통일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한지, 로마를 비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의 한지가 유럽 종이문화재 복원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럽의 종이문화재 복원은 지금까지 일본 전통종이인 와시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지가 문화재 복원의 최적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지를 이용한 공간 연출은 물론 한지 소반, 한지장 등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선보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춘천시 목표가 정해졌네요 바로 가족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로 설정됐다고 합니다 신년 새해부터 춘천에 가면 머물다 가게 하자 한 곳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주변과 삼각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연결해 가며 머물게 하자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 의함호로 가서 레고랜드로 연결되게 하자 그리고 춘천이 자랑하는 특급 관광호텔로 연결되게 하자 이게 의암호와 도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삼각 관광벨트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머물다 가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향토기업 그 도로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계층 간에 벽을 허무는 그 복지 행정도 구현해 보자는 거죠 네 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도 넓혀나가야 한다 미래를 대비한 도심 내외각 환선형 도로 체계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이 정도 갖춰야 가족들이 춘천에서 머물다 갈 거 아니냐 그거죠 네 동시에 신년세에부터 춘천은 6차 산업을 통한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해서 생긴 농협 분야 개방과 쌀 소비 감소 같은 시원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보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춘천 역시나 농업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농축산업 쪽에 안고 있는 문제가 쌓여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춘천을 찾아와서 머물다 갈 거고 체류형 도시로 바꿔야 춘천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 춘천시 목표를 가족 체류형 관광도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신년부터 도심 곳곳에 푸르른 녹지대를 조성하기로 했으니 이제 춘천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주는 춘천 가족들이 머물러 쉬어가는 춘천을 위해서 신부급 사만골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숲체험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부급 발산리 배우령터널 방향 계곡 일대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숲체험장을 짓게 되는데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2018년에 준공하게 될 춘천의 숲체험장 가족들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쉬어가는 명품 숲체험장으로 선을 보일 거라니까 기다려지네요 네 숲 유치원의 청소년 숲체험장 그리고 숲에서 펼치는 사냥놀이 서바이벌장 또 어린이 글램핑장 작은 천문대 네 그리고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산림 휴양 레저 기반을 갖춘 춘천의 숲체험장에 들어서면 가족들이 찾아주는 춘천 가족들이 놀다 쉬어가는 춘천이 되리라 봅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춘천의 새 사업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의 논매는 소리 방아타령을 이유라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한양 김사문과 대중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영남에서 대중래가 올라오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 김사문의 진덕 풍류방을 찾아온 박전랑이 물수건에 엽전을 싸서 악사들에게 던지며 난동을 부렸으니 신고가 아주 그냥 잘 들었네 인사로 엽전이라도 줘야지 다 받아라 한경아 엽전 간다 이 사람아 아니 해금에 가야금 오동판에 물수건을 던지다니 그 악사들은 악기가 목숨인데 맞아 그 목숨 같은 악기로 다 신곡을 탔으니 악기도 대접을 받아야지 훈사라 엽전 간다 여보게 이 팔목 부러지고 싶은 겐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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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써 어 어 폭류를 좋아한다면서 아이고 자네 김백정이로구만 아유 어디를 붙들어 아이 참데 아니 사람이라면 그 세 곡을 연주하니 다 듣고서 행패를 부려도 부려야지 아 여보게 박전랑 그 음류를 아는 겐가 어 진덕방 그 곡신 유수곡을 알고나 이러는 겐가 아유 들어보나 마나 어 전에 있던 곡들 이리 빼고 저리 누비질 허구 그런 짓거리지 그리고 내 율방에서 놀던 악사가 뻔뻔하게 여기 와서 노는데 아 자네 같으면은 박수치고 덩실덩실 춤이나 추겠나 이 걸세 아이 그 한경이가 왜 해금을 들고 이곳 진덕방을 찾아왔는지 아 그것부터 돌아봐야지 짜자자자 열어라 열어라 이거지라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주었다 어 이 가난자 흐르는 진덕방하고 갔년 말이야 어 참나 한경아 내 엽전 받던 그 손으로 김사문의 엽전을 받았다 응 날 물 먹인거지 아니 너도 물 좀 먹어보라고 물수건에 엽전 싸서 주었다 당연한 대접 아니더니 그게 무슨 대접인가 행패지 아 저 한경이가 신공이 나왔다니까 제 발로 찾아온건데 아니 악기에 물을 뿌려? 아니 그러고 어느 율방에 가겠는가? 왜 못가? 한양에 이 박전낭을 막을 놈이 누군데? 예? 감투 쓴 것들? 예? 응 그래그래 지방 상꼴로 보내줄까? 이조 전낭이 뭘 하는지를 그냥 잊었나 보구만 내가 부태룡을 놀리면 김사문 자네도 벽천 산천? 응 아니다 아니다 비린내 쩔은 오천으로 보낼 수가 있어 해볼까 한번? 그 다음에 감투나 흔드는 재미로 살지 악사들은 왜 불러들여? 여보기 박전남 그 음료를 아나? 네? 자네 사람을 아냐고? 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응 이거 봐 김사문 응? 아니 나라고 악사들 기녀들 데리고 못할 게 뭔데? 응? 내가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살 줄 아나? 응? 야야야야 이것들아 물벼락 맞고 싶냐? 오냐 술벼락으로 해주마 어휴 아싸 이사람아 나한테 뿌려 악사들이 무슨 죄이야 자자자 그래 김사문이 죽일 놈이다 자 어디 뿌려봐 술이고 국이고 뿌리라고 이사람아 이제 자자자자 이런 이런 이야기 아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어? 얘들아 내 돈을 니들이 먹었는데 내가 왜 니들을 찾아와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발뻗고 잠이 오겠냐 이 박전남이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네 알았네 자자자 그렇게 억울하면 이제 나한테 풀게 자자자 이 김사문이 무슨 힘이 있어 아주 가시고 오시고 벗을 거니깐 아 누가 약한 망고 벗어채끼랬나 누가 어? 내가 말이지 이런 개망신 잊을 줄 아나 어? 김사문이고 진덕빵이고 그냥 왕창 깨버릴 거니 응? 그리 알게나 각오들 허게나 그 참 내 여보 박전낭 아니 그리 갈 건가? 여보게 박전낭 허허 이거 일 났구만 저 작자가 진덕빵은 아주 요절낼 모양이구만 아이고 아이 크나저나 이 대중내 아 대중내야 너는 언제 올 거냐 아이고 여기 다 망하게 생겼다 벗어 사문씨 내를 불렀나 너는 대중내 아니냐? 아니 언제 온 거냐? 아이고 마 우이 이지경이고 내삼아 무름무름 찾아왔는데 우리 사문씨가 꼬리 말이 아니네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대중내가 언제 오나 기다렸던 참이었다 아이고 여기 진덕빵이 그냥 못된 놈 하나 때문에 다 깨지게 생겼어 뭐라고? 그럼 사람 보고 싶어 부른 게 아니고 못된 놈 쇠리 주라 그래 부른 게가 사문씨 야야 너랑 나랑 숨 좀 쉬고 살려면 그 박전낭이란 자를 잡아야 살아 아이고 나 참 한양에선 말일 사람이 없으니 아이고 마 벗어 얼마나 못해가 우리 사문씨를 요래 만들어 놨노 박전낭이 누군데 말해 벗어 누구 박전낭이 네 가여금과 해금을 위한 이중주를 김영재의 연주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폭류국장 명기 대중내 얘기 중에 김사문과 대중내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마침내 대중내가 한양을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김사문은 자기가 꾸려온 진덕폭류방도 지켜야 하고 사랑했던 대중내와도 같이 지내고 싶고요 근데 박전낭이 호랑이 같이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 마당에 영남에서 올라온 명기 대중내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지요 네 또 한양의 진덕빵이라는 율방을 살려나갈 수가 있을지 그 뒷얘기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예지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 얘기 오늘은 약 신통한 약 얘기입니다 네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어디가 아픈데 소리가 나오면 약 방문이 그냥 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 종종 보시죠 맞아요 어디가 안 좋다 뭐 어디가 아프다 몸이 어떻다 이 소리가 나오면 바로 그냥 처방전이 나올 만큼 약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 광고 때문에 반은 약사가 됐고 의학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또 절반은 의사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전에는 약국에 가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생각하는데요 저 단번에 낳는 약 없나요? 맞습니다 네 어디가 아파서 약국을 찾아가가지고 약사님에게 증상을 말해주고 단번에 낳는 약 없을까요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편이죠 네 네 그런 성급함 때문에 전문가 처방보다 민간에 떠도는 이상한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일도 허다했잖아요 그럼요 네 하여간에 병을 그냥 단번에 뚝 떨어지게 해버리겠다 하는 그 성급함 때문에 약 중독이며 약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프니까 빨리 낳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으니까 쇳불도 당김에 뽑자 그래서 입솜으로 난 이상한 약들을 찾아 먹기도 하고요 맞아요 약을 처방해주는 것도 과한 편이라 할 만큼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는 걸 보면 정말 걱정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아픈데 단번에 낳는 신통한 약이 뭘까 이래서 그냥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신통하게 뚝 떨어져서 낫지 싶어가지고 생긴 풍속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선은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그러면 면역력도 좋아진다는데요 네 네 만약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부분이 생기다가 덜컥 병이 들면 어쨌든 약을 써야 하는데요 네 네 아니 그냥 병을 이길 수 있게 섭생부터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단방에 뚝 떨어질 신통한 약부터 찾고 또 많이 먹으면서 오남용 과용하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우선 약 광고도 문제죠 그 약만 먹으면 나을 것처럼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특히 송년과 신년 사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당연히 술하고 관련된 약 아닐까요 그렇죠 네 술 깨게 해주는 약 뭐 술떡 풀어주는 약 술 때문에 생긴 피로를 회복시켜준다는 약 등등 네 네 약국에 찾아가서 그냥 한 번에 술 깨는 약 없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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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통한 약 너무 좋아하다가는요 약도구로 또 다른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송년과 신년 사이에 정말 신통한 약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맨정신 멀쩡한 맨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송년의 신통방통한 술약 도를 닦는 심정으로 입만 베셔요 네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약 신통한 약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2011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세 음원 중에 수군가 가운데서 약성과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아 아 예 잘 들리나면요 이장 복촌이구먼요 저기 저 두 번 세 번 잔소리 온다 하겠지만요 그 저 거짓기 그 화투 너무 오래치들 말아요 눈 버리고 돈도 버리잖요 아니 그라믄 그 돈 버는 게 뭐시가 있냐 이장이 내놔봐라 하겠지만요 왜 없것슈 건강만 혀 봐요 그게 돈 버는 거지 뭐것슈 와마 복촌이 삼촌 응? 그만저만 허랑께 오늘 헐 일이 없는가 보네 어머이 그라믄 여기 비닐하우스 와서 도와주든가 아 복촌이 삼촌 마이크 놓고 이쪽으로 오랑께 뭐 나오고 있어 아야야 억순아 나 시방 이장일 공모 수행 중이요 어마어마 되는 거 비닐하우스 웃는 줄 아는겨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그냥 마이크 켜고 뭔 잔소리다요 아 누구는 뭐 뭐러 간디 건강에 돈 버는 거라는 거 누구는 모르냐고 아야 그리소 이장인 나가 오늘의 건강 비교를 알려주려고 할 참인디 아니 그라고 맥을 그냥 촥 끊어놓는겨 야 복촌아 너 시방 뭣이라 그랬냐 마을방송으로 뭐 건강이 어쩐다고야 봉알매요 날도 추운디 아이고 여거는 그냥 뭐 들어 나왔대요 야야야 복촌이 너요 너만 마이크 쓰라는 맵이냐 이리 내놔봐 그냥 나도 헐말이 있음께로 아이고 이건 공모 수행용 이장 마이크인디 어쩌라고 근데요 아이고 내봐봐 나도 그냥 공무로 그냥 한번 써본게 가만히 있어봐 아 나 참아 저 그식이 나요 봉자 이장이 말이요 말로만 그냥 건강 건강해 쌌는디 봉자 질갱이밥이면 해결떼야 부러 딴소리 말고 방을 희간으로 모이더라고 봉자 질갱이밥 갖고 갈 땐 깨러 알았죠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가 질갱이밥 아이고 질갱이밥이 건강에 좋다 좋다 말만 들으시오 지는 아니 어저께 치었납니요 질갱이밥 그 묵을만 헌겨 궁금하냐 야야 질갱이를 요라고 살짝 데쳤다가 압력밥솥에 쌀 안치고 질갱이 데친 거를 얹으면 되는거지요 야야야 억순아 그 저 부추 쪽파 청양고추 송송송송 쓸어라 쌈장 만들어야지 뭐드냐 그 압력밥솥에 그냥 질갱이밥이 익어갖고 우리 억순이 손에서 그냥 부추 송송 파 송송 콩고추도 송송 허구요 아이고 야야야 북전아 너는 그냥 송송송바나 하고 있을껴 아 휘간에다가 상 차려 상 상 말이여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묵을래 여기가 그냥 모심케 하는 논바닥이냐 아무요 아이고 상이 문제거시요 아 주민여러분 그 시방 마을회관에서 봉자 질갱이밥 억순이 양념잡 맛있게 준비들 되신게 아 호야들 건너들 오셔요 아 엄명 싸게싸게 오시란게요 안만 만날것이요 봉자 질갱이밥 식당 내라 소리들 말고 그시기 저 만낙이들 잘 묵더라고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정서나라리를 김길자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질갱이밥이 요새 건강식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땅 어딜 가나 지천으로 많은 질갱이 이게 우리 몸에 좋은 산야초로 뭐 감기나 염증 치료에 좋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강원도 인제 쪽에 질갱이밥이 또 소문이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제에 아주 독특한 먹거리로 소문났는데요 이 질갱이밥도 밥이지만 효소도 만들 수 있고요 질갱이 효소 그리고 장아찌도 담글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약재료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냥 지천으로 널렸는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해먹어야 될 것 같죠 네 좀 해먹어봐야 되겄네요 뭐 널려있는 게 질갱이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네 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개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돈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에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 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 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일요일 오후 7시